박홍의 중국어 오늘은 할만하다 쥐드어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할만하다 는 중국어에서 쥐드어 라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이 영화는 한 번 볼만해 쥐부 뎀잉 쥐드어 잉칸 쥐부 뎀잉 쥐드어 잉칸 이 책은 한 번 읽어볼 만해 쥐본 쥐드어 잉두 쥐본 쥐드 잉두 쥐본 쥐드 잉두 쥐본 쥐드 잉두 쥐드 잉두 쥐드 잉두 쥐본 쥐드 잉두 쥐본 쥐드 잉두 쥐본 쥐본 쥐드 잉두 쥐본 오늘의 단어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再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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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